내일 일요일이잖아 오늘 놀아야 되는 거 아니요? 그러면? 조지 부시 조지고 부수고 이 밤을 찢고 갈기고 그렇게 놀다가 자야죠 주말인데 심지어 내일 일요일이잖아 집에서 집에서 이제 혼자 해야죠 TV 보면서 재밌는 거 보면서 맥주도 한잔하고 친구들이랑 통화도 하고 학생은 맥주 먹으면 안 되지 아이 진짜 학생은 건전하게 주스 마시면서 놀아요 학생은 무알코올 맥주도 안 돼 안 되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탄산음료 먹어 탄산음료 네 이놈들 어떡해 나 이제 화날라 그래 왜 또 해 왜 또 해 아 뭘 또 해 안 돼 뭐올나? 이제는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 제발 노래해 아 눈iale 아 가 저기 가 뭐올까 사실